이쪽부터 하나, 둘, 셋 가만히 있어봅시다 가운데 아리가또 아리가또 자 오른쪽 자 아 오늘 진짜로 시간이 너무 빠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보내기 싫어, 후추! 후추 보내기 싫어! 우리 헤어지기 싫어 어떻게 연결이 싫은데 너 어떻게 알아 알지 사과라 언니 이별 당했어? 이제 이별 다 했지 우리 어떡해 어떡해 저희 이제 그러면 서로서로 가볼까요? 서로서로 가볼까요? 네, 슬슬 이제 갑시다 여러분, 너무 친척다 이 보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